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소속 21학번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블록체인 어널리시스 툴 리뷰라는 주제로 블록체인 그러니까 탈중앙화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분석 진행, 보완적인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툴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블록체인 그 중에서도 Decentralized Finance라고 하는 탈중앙화 환경에 대한 보완 툴을 한번 리뷰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본 영상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시면 블록체인과 DeFi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작하고 이후에 EVM 바이트 코드에 기반한 미스리 스크리티 툴을 리뷰해볼 생각입니다. 이 영상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제 긴 랩 주소를 올려놨으니까 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실험 환경은 우분투 22.04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주제로 잡은 이유는 제가 최근에 DeFi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렇다보니까 러그풀이라는 DeFi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많이 증가해서 이에 대한 논문을 작성해서 분석한 내용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메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탈중앙화 환경 기반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는 블록이라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해시라는 연결고리, 즉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만 하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러한 모양의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에는 여러분들의 시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시험 결과라든가 그런 내용이거나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이것들이 모두 01010 이런 이진수 바이너리로 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블록 안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록들은 가운데 해시라고 하는 암호화 혹은 난도카라고 하는데 해시라고 하는 연결고리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되고 이는 추가는 할 수 있지만 새롭게 제거하거나 혹은 누가 수정을 할 수 없는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P2P 방식에 기반해서 통신 및 이미 수정 불가 그리고 모두가 변경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특성을 한번 보시면 총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번째 분산성은 신뢰된 사용 제3자 즉 서드파티를 별도로 두지 않고 P2P 환경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번째 확장성은 소스가 공개되어 있어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누구나 구축하고 연결하고 확장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세번째 투명성은 모든 거래기록을 모두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고 네번째 보안성은 거래 내역 장부를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거래 데이터 조작 방지 및 무결성을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참가 시스템의 오류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해도 전체 네트워크의 영향이 미비하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결국 그물처럼 모두가 엮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을 하다 하더라도 다른 시스템이 그를 채워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구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 하나가 네트워크에서 빠진다거나 혹은 새롭게 누군가가 들어온다고 해도 뭔가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블록체인 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한번 보시면 먼저 강점에서는 보안성 향상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해시라는 암호화나 이 해시를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의 블록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이를 풀기 위한 키값으로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 노드가 분산돼서 해킹이 거의 일어날 수 없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용 감소입니다. 블록체인은 말씀드렸듯이 탈중앙화 환경이기 때문에 중앙 서버나 시스템을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 서버나 시스템을 두었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관리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이 감소하고 마찬가지로 해킹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보안성도 향상된과 동시에 이를 막기 위한 비용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속도 향상인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탈중앙화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인증이나 증명 과정에서 제삼자에 대한 여타의 새로운 인증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연결이 되는 커보로스와 같은 네트워크 상태를 보시면 KDC라고 하는 인증 기관이 따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블록체인 환경과 비교했을 때 제삼자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늘어질 수 있지만 블록체인은 이가 없기 때문에 처리 속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시성 극대화인데 분산 원장 그러니까 블록체인 환경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릅니다. 이 컨트랙트 계약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하나하나 가능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부인 방지라는 공격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약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첫 번째 거래 검증의 주체 자체가 최악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체 자체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사람이 검증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검증에는 컴퓨팅 그러니까 컴퓨터 효과만을 이용해서 거래 증명이 필요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처리 비용의 낭비인데 탈중화가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특징을 보시면 보안성 부분에 거래 내역 장부는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참가한 모든 컴퓨터가 이 자료들을 공동으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클라우드 환경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블록체인 자체에서 발생한 모든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혹은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죠. 여타의 저장 공간을 마련해 둬서 이를 업로드할 수 있는 초저장 공간이 발견이 되고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처리 비용 낭비 부분에서는 약점이 크게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약점은 프라이버시 노출인데요. 모든 사용자가 함께 거래 내역을 처리하고 검증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측면에 있어서 위험도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활용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디지털 어셋멘트라고 해서 크립토커런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디지털 화폐나 가상화폐로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화폐나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환경을 저희가 디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많은 양의 데이터 많은 유형의 데이터를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저장할 수 있게 만든 탈중앙원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블록체인이 정말 많은 공간에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공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세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51% 공격이라고 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추가하려면 과반수 이상의 찬성 그러니까 투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만약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는 주체 자체가 개인 한 명의 한 명의 예를 들어서 악성 공격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악성 데이터 악성 코드 이런게 들어오더라도 공격자가 임의적으로 찬성을 하게 되면 이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악용하는 공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플레이 어택 이라고도 하고 리유저 어택이라고도 부르는데 블록체인은 말씀드렸듯이 키값을 통해서 보안성을 극대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키값이 제시간에 만료되지 않고 만약에 이후에 재사용될 수 있는 형태가 되어버린다면 공격자가 일반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키값을 탈취해서 그 블록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러그풀 어택인데 제가 최근에 이걸 분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러그풀 어택은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러그풀 양탄자를 뺀다 라는 의미인데 블록체인 중에서 특히 디파이 환경에서 디지털 화폐가 쌓여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 번에 대량 다량의 토큰을 탈취함으로 인해서 화폐적 가치를 급락시키는 그러한 공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뒤에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는 무엇이냐면요 디파이라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입니다. 이는 거버넌스라는 규칙이죠. 규칙에 기반해서 디파이 시스템 간 사용자 시스템 이용자 간 상호작용인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고 모든 내용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소스 코드로 작성이 되어서 자산이 발행됩니다. 이때 스마트 컨트랙트는 소스 코드로 작성이 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 소스 코드는 솔리디티라는 언어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때 디파이는 블록체인 환경 거버넌스 그리고 말씀 안드렸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를 해석하는 것을 컴파일러라고 부르지 않고 오라클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오라클 등으로 인해서 밑에 있는 4가지 특징에 기반한 금융거래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EVM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를 구조로 동작하고 디파이의 4가지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비수 탁성 디파이의 참여자는 언제나 모든 금융시스템 및 서비스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 비어가성 누구나 제3자에 의해 검열되거나 차단되지 않고 금융서비스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 세번째 공개의 공개감사 가능성은 누구나 디파이 시스템의 상태를 감상 가능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구성 가능성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임의로 구성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EVM이라는 구조로 디파인에 동작을 하게 되는데 EVM은 이더리움 버츄얼 머신의 약자입니다. EVM이란 스마트 컨트랙트를 처리 그리고 배포 실행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고요. 이는 이더리움이라는 회사 혹은 이제 토큰 자체가 정의한 규칙 그러니까 거버넌스에 따라서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고 그 결과로 변화된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아래 있는 그림이 EVM에 대한 그림이고 머신 상태에 따라서 얼만큼 EVM의 기능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DEX라는 개념이 있는데 DEX라는 Decentralized Exchange라고 해서 이는 분산 오락글 기반 디지털 자산 거래 체결 거래소 입니다. 앞선 말씀드렸듯이 DeFi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서 모든 거래가 공개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토큰 경환함수와 유동성 풀 유동성 풀이라는 것은 토큰이 모두 저장된 그러한 하나의 토큰 저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크기에 의해서 토큰 가치가 결정되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유닛수합이라는 여러분들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가장 유명한 탈중앙 거래소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래프 함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Y를 팔고 X를 구입하였다면 결국 수학적으로 봤을 때 토큰 Y는 감소하고 토큰 X는 증가했기 때문에 왼쪽 상단에 있는 가치점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새로운 토큰 가치로 변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에서 발견한 시큐리티 이슈가 왜 중요하냐라는 것을 의문점으로 가지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주제로 잡은 이유와 맞물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딱 하나인데 디파이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TVL이라고 해서 토탈 밸류 락트 디파이 시장에 묶여있는 모든 돈의 규모를 말합니다. 2021년 12월 기준 무려 180빌리언 USD에 달하게 되고 따라서 디파이에 묶여있는 돈을 탈취하기 위해서 공격체들이 많은 공격을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를 자동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툴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논문을 읽어 분석했던 논문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한 부분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총 5개의 툴을 여기서는 리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컨퍼지어스 미스릴 오이엔트 실리터 솔 힌트라는 툴들이 존재하는데 실 힌트가 가장 어택인 스코프를 보시면 가장 많은 여러가지의 공격 종류를 탐지해낼 수 있었지만 이거를 구현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람이 분석하는 형태라서 그 다음인 미스리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스리를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우분투 22.04에서 실험을 진행할 환경이고요. 먼저 터미널을 켜줍니다. 터미널을 켜주고 여러분들이 제 기터브를 제대로 클론하셨다면 이제 포스2023-2-파이널 이라는 폴더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접속을 하게 되면 안에 내용을 보면 이제 도커 붙어 보이고 이제 미스릴 이라는 디렉토리가 여기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는 건 도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도커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도커를 한번 쳐보시면 여러분이 도커가 제대로 다운받아져 있다면 이런 식으로 유지되이지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먼저 뜨게 될 테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지 않았다면 이제 도움말로서 수도 도커를 설치해라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어를 말씀드리면 도커 풀 미스릴 미스라고 해주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도커를 처음 도커를 사용하였다면 이렇게 봤을 때 미스릴 미스가 여러분들은 한 번도 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구축하는 단계가 될 겁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해봤을 때는 한 5분 안쪽으로 다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구축은 끝났고요. 제가 실험도 모두 마친 상태라서 아마 제가 현재 녹화를 2023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큰 오차가 없다면 여러분들도 쉽게 충분히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이 깔려있어야 되는데 파이썬 버전을 보시면 3.10.11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파이썬 3.7 버전부터 3.10 버전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환경구축하기 위해서는 PIP3 파이썬 3에서 미3를 한번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Already Satisfied 라고 뜨게 되고 PIP3 리스트를 보시면 미3의 0.24.3 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모든 환경구축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미3를 구현을 하는지 이용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많은 파일과 디렉토리 중에서 Solidity Example 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실제 Solidity 그러니까 실제로 트랜잭션에 사용된 Solidity 파일을 가져와서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저는 일반적인 도움을 위해 이 이 Example 파일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일단 파일이 어떤 게 있는지 파일이겠죠. 한번 보면 이제 bec 토큰 콜 이런 식의 Solidity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서 어 미스 하고 분석하다 Analyze 그리고 위에 있었던 Kill Boily 라는 거를 먼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면 분석 한 결과를 이런 식으로 수도가 안 되어있다고 했네요. 수도 환경에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Miss Analyze Solidity Kill 이렇게 해주시면 결과를 봤을 때 분석이 완벽히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어떠한 이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정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악성 소스코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suicide.soul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Unprotected Self-destruct 라는 것이 나왔고 이제 이런 내용을 보시면 Subility 라고 해서 이 취약점의 파급력이 얼마나 센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High로 되어 있고 이제 어떤 내용의 에러를 담고 있고 이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DeFi 환경에서 Solidity 파이를 가져와서 아 이게 취약한 건 아닐까? 라고 의심을 해볼 만한 상황일 때 이 툴을 이용을 해보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록체인 그리고 DeFi 에서 보안 검증 툴 인 미스빌트에서 리뷰한 사이버보안학과 이일학번 박성현 이라고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